집 앞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추워 집값도 떨어졌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세요 알선, 조정, 재정, 중재 등 당사자 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작은 소음이지만 가축들은 힘들어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세요 알선, 조정, 재정, 중재 등 당사자 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, 시끄러워 몇 주 전부터 시작된 도로공사 때문에 수면정을 겪고 있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세요 알선, 조정, 재정, 중재 등 당사자 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